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기광입니다. 금요일 날짜 2022년 4월 26일이고 오전 1시 43분이에요. 자 이번 영상 바로 몇 시간 뒤에 바로 하요일자에요. 하요일자에 어떤 종목 봐야 되는가 어떤 이슈가 있는가 영상 드리겠습니다. 자 새 종목 가져왔는데요. M2N 신라젠 수혜주다 생각하시면 되고 M-Benz 투자는 유튜브에서 M-Benz 투자 안 앞에서 치면 개인 투자가들 힘든 개인 투자가들에게 선물이다 해서 M2N M-Benz 투자 들이면서 안 앞에서 같이 M-Benz 투자는 얼마에 700원대 사라 800원대 사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1900원 팔고 다시 떨어져서 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식 참 아쉬운 게 M-Benz 투자 안 앞에서 안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한 18% 20% 먹고 다 팔았고요. 아 다는 아니고 절반 팔았네요 절반 M-Benz 투자는 좀 아쉬운 게 주식 가진 사람 거의 없어요. 왜 없느냐 사람들이 한 2, 30% 먹으니까 다 파는 거예요. 또 즐겁고 안 올라갔잖아요. 계속 행보했고 또 우상량이 또 50원씩 10원씩 100원씩 이렇게 올라갔으니까요. 다 팔고 나간다고요. 근데 주식은 팔 때가 있고 안 팔 때가 있습니다. 아직 재료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세력이 뺐느냐 안 뺐느냐 그걸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먹을 때는 날아가는 주식은 10에서 20%밖에 못 먹고 첨몰린 주식은 20%, 30% 손해놔도 손절 못 치고 있다가 재수 없으면 더럽은 에디스 리브에 만나가지고 또 상표 먹기도 하죠. 슬픈 현실이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주식이 어떤 인식과 있고 세력이 남아있고 또 빼먹을 게 있으면 계속 그 점을 머물러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거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빠질 때마다 하락할 때만 모아가야 돼요. 그러다 장조 10% 올라가면 팔고 또 며칠 있다가 떨어지면 또 사면 됩니다. 우리가 코롱섬인과 계속 빼먹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 열어서 빼있어도 빠질 때마다 모아가시고 한 방에 사지 말고 모아가시고 어느 순간 장조에 15%, 20% 급등할 때 했어요. 그때 또 팔아먹으면 됩니다. 팔아먹고 또 며칠 있다가 사고 그렇게 하면 되고 최저 언제까지 한 40일간까지 그렇게 하고요. 그 전에 또 사는 때 한 방에 치겠죠. 아시겠지만 우주항공청 또는 항공우주청 이 설립에 대한 거 가시아가 되고 기사 나오면 그냥 날아간다 이렇게 봐요. 자 각설하고 빨리 영상 들어갈게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금수지안 준수 투자를 치시고 스크롯가를 쭉 내리면 청균원 정실증 제가 이미 자료 만들어놨습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자 끝만색 미지와 노란색 미지 꼭 보십시오. 상가가 작은 안 좋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죠. 신선홀딩스 한타, 대상홀딩스 고려산업, 팜스토리 바로 전부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식량 부족 문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에 올라갔다. 정의하시면 되고요. 하이인크코리아가 상가 3방째인데 간편결제 기반 신규 사업 본격화 기대감 지속이다. 이거 좀 메모하시고요. 시간의 상가가 베셀 베셀 같은 경우 제가 일정관련제로서 유튜브에서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유튜브 정의관이 채널 홈에서요. 회원 전용 영상에서 4월 4주차 정시일정이 있죠. 여기서 제가 언급드린 겁니다. 베셀 시간의 막강 상가예요. 페이퍼코리아가 맥압관련제 올라갔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3, 4년 전에 기업 탐방 갔다 온 종목이고 책도 제가 들었던 종목인데 막강 두려워 날아가고 있죠. 페이퍼코리아 차트 볼게요. 그래서 종목이고 오늘 지수 폭락하는 와중에도 10% 상승하는 와중에 시간의 막강 상가 들어갔어요. 아마 페이퍼코리아 제가 기업 탐방 갈 때 500원대 추천한 거거든요. 과거에 한번 볼게요. 얼마에 제가 했는가 이게 보시면 좀 오래됐습니다. 500원대는 아니네. 한 감자 했으니까 900원대, 1000원대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아마 제가 따블물먹고 다 팔라고 했으니까 이미 다 팔고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재료가 남아있으니까 결국에 망한다. 많이 겁떡한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페이퍼 관련 책자 보고 싶으면 11월달 듣던 거예요. 쉽게 찌라시를 해가지고 책자인데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에게 댁으로 발송된 책자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업 탐방 갔다 온 거 페이퍼코리아 들어가 있고 따블 감 판다고 그랬는데 따블이 아니고 4,500% 올라간 거 같아요. 시간의 상가 강정목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유가 주시장 흐름을 좀 봐라 이런 이야기지 내일 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시간의 상가 강한 것은 먹을 확률이 적습니다. 반대로 시간의 상가 강한 것을 다음날 사는 게 먹을 확률이 크고요.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주시장에 호구개미가 많아가지고 시간의 상가 강한 것을 자기들 장류에 추천했다 문자를 보내요. 고객님 이 점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시간의 상가 강한 상가가 다음날 적어도 10% 이상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구개미는 시간의 상가 강한 것도 모르니까 아 이 친구가 진짜 잘하는구나 해서 1년에 많게는 천만 원 또 적게는 200만 원 300만 원 비싼 돈을 내고 가입을 해서 가입하자마자 추천 좀 안 주죠. 장수 타고 또 주더라도 대단한 정보 주고 2중 3중 고통을 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심지어 에드니스님의 유튜브에다가 막 주목을 끌어서 생일선물도 해서 눈등이 쉬우는 거 보니까 정말 화가 날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뭔가 배워야 여러분 당하지 않고 뭔가 알아야 이겨나갈 수 있다. 다시 당부 드릴게요. 돈이 왔다라 갔다라는 세상이고 돈이 인생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때문에 울기도 웃기도 하는 우리 인생인데 왜 여러분들 주식 투자 공부를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기쁘파는 원치 계속 꼭 보시라 이야기 들어요. 급등주는 3% 손질과 잡고 중기주 끝없이 들고 하고 팔라고 할 때까지 매집주 이렇게 세 가지 섹터한다. 자 기쁘파는 가입 안내는 클릭해 보시면 되고요. 자 기쁘파 중기주 아나패스가 2,700원에서 2만 7,700원 2만 7,300원 16% 수익 실현했고요. 안팔링은 들고 하고 있습니다. 급등주 한일사료가 14% 수익 실현했는데 카토노형 보시면 여러분들 중기주 대한거 100점 100성 그 다음에 아침에 급등주 바이오 FDNC 4% 수익 실현했고 M2에 모아간다 상망어 먼저 시간의 약속 기법 바이오 FDNC 추천했죠. 그 다음에 한일사료 그냥 추천했네요. 1만 7원부터 1만 1,700원까지 그래서 막 벌을 1만 3,100원에 그냥 팔았어요. 이렇게 수익 실현 크게 나갔다. 직장인만은 문자 나가는데 또 수익 실현 많이 했어요. 몇 종목이냐면 유니크 수소 관련주잖아요. 이 관련된 제가 유튜브에다가 기법 영상 올려드렸는데 유니크 크게 먹었고요. MPC 극망실감 휴스틸 이렇게 크게 먹었습니다. 각 5%에서 10% 내정목 수익 실현했다. 이렇게 맞고요. 투자금이 한 3천만원 이상이고 주식 투자 힘드신 분들은 가입을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투자금 3천만원 이하는 한 달은 1만 2천원짜리 유튜브 정기관이 채널에서 가입하시면 1만 2천원 전용 수출 나갑니다. 100점 100서 중기주와 매집주 나오고 기법 관련 영상 회원 전용 영상이 있습니다. 1만 2천원 가입하는 방법은 회원 전용 영상을 클릭하면 아마 가입하기 나올 거예요. 그렇게 가입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특이점 보시면 한일사료 급등지 구부시 어제 두 번 나왔죠. 급등지 구부시 뭔지 모르는 사람은 유튜브 청기관이 채널에서 멤버십 회원 전용 영상 기법 공부하십시오. 유튜브 통해서 자세히 안 가르쳐줍니다. 스킨앤스킨이 작년에 10% 급등했고 이것도 역시 유튜브에서 추천드린 거죠. 기업 탐방주 펠프 컴퍼니가 초급등 중 시간의 막강 사안가 아나페스 엠벤지 투자 잘 나가고 있다. 드론 플라잉카 베셀 막강 시간의 사안가다. 손오공 바로 어디자 누구나 다 벌써 유튜브 영상에서 관심 좀 올린 건데 오늘도 상승 나왔다. 자 그럼 M2M과 M2M과 M2M 에어로스페이스 세 종류에 대한 차트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자 일정을 보면 CM플러스가 매매 재개되고 골데넷스가 매매 재개됩니다. 부산시 UN본부의 세상도시 사업 발표 KLN 한국선제인데 하요일 날 일정 관련주는 하요일 날 사는 거 아니에요. 하요일 날은 언제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일정 중에서 차트 걸어 만만한 거 예쁜 거 이런 거 찾아서 매매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제가 보고 있는 세 종목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Mbenz 투자예요. Mbenz 투자가 아마 제가 돈 된다 해서 계속 785원까지 본 거잖아요. 1975원까지 갔죠. 주식 투자가 얼마 이게 치겨운 게 아니고 이 급락장에도 보십시오. 계속 올라가고 그렇답니까. 이게 주봉과 월봉을 보더라도 Mbenz 투자가 제가 장애로 이빨이 몇세에서 첫날에 다 팔고 떨어질 때 모아간 거잖아. 자신 있다. 월봉을 보면 Mbenz 투자는 박스건 지나가면 매물이 없어요. 2000원 이상은. 3018원 이상은 아주 더 매물이 없고 몇십 년간 매물이 없는 회사예요. 땡겨버리면 땡긴대로 땡긴대로 간다. 이렇게 쉽고요. Mbenz 투자는 바로 뭐냐면 GCT 상장 이제 가셔야 되었다. GCT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GCT 청구 치면 제가 미국 기업 탐방기도 있고 미국 갈 때 찍은 거예요. 영상이 많아요. 공부해 보시고요. Mbenz 투자 직장이시면 제가 Mbenz 투자 계속 관련 영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100점에서 중기주자 Mbenz 투자 모아가라 제주도 라운딩 가자 계속했어요. 그래서 Mbenz 투자 추천 사유는 GCT 상장 일정이 가셔야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몽드 나올 때 모아가시면 되겠죠. 다음 정보고 M2N이에요. 주시자 아주 심하게 빠져봤자 5200원이고 5500원이고 모아간 당연히 얼마까지 6200원부터 5800원까지 모아가라 이렇게 하면 거의 바닥 기관조절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종목이고요. 하나여러스페이스는 하락할 때마다 땡큐로 모아갔는데 이 관련은 뭐냐면 네이버에서 항우연이라고 보십시오.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인데요. 시 보면 사이트 나와요. 나오면 K-A-R-I 속에 쭉 나와요. 누리호가 발사 며칠 남았는가 를 보셔야 됩니다. 누리호 2차 발사에 관한 계속 쭉 나오잖아요. 달 착륙서 루나 25 우주도전 연구원 우리나라도 언젠간 달나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누리호 발사가 며칠 남았나를 보고 일정 관련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들어와서 관련 공부를 하시라. 네이버에서 누리호 발사 치보면 아홉 뉴스 나온 거예요. KBS에서 릴리스가 된 뉴스 고요. 일단 작년 10월 달에 1차 발사가 절반의 성공 이었고요. 두 번째 도전은 이제 50일 앞두게 되었다. 그럼 이제 계속 준비해야 되죠. 하락할 때마다 우주항공주로 모아가야 되거든요. 이건 왜 아주 큰 일정과 큰 이슈 백전베스 중기주 가 같이 최근에 아나패스가 바로 어제 16% 수익 실현했고 그전 코롱 생명과학이 4만 1750까지 갈 때 20% 수익 실현했고요. 백전베스 백성 아니고 백조 98성 이에요. M2N이 손절함 나갔어요. 그죠. 다시 M2N이 복수하려고 그러고 박설바야 또 손절 나갔고 박설바야 손절 나갔고 거의 다 복구 다 했습니다. 복구 이상 갔고요. 그전에 10간들 했으면 정말로 중기주는 마음 편하게 들고 와도 천만원 가져하는 것도 다 4천만 이상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볼게요. 중기주 관련 정보는 여러분도 어디 보시면 되냐면 유튜브 정기가 운영하는 주스 투자로 치시고 중기주 추천 보시면 첫번째부터 그리쭉 나와요. 첫번째 땐 매각 관련 주 MP 한강 이죠. 이게 80% 급등 했고요. 박설바야 도 추천 했고 또 제가 4체만 주식 Mbenz 투자도 이야기했잖아요. 4체만 주식 Mbenz 투자 이때 1180을 할때 계속 1200과 1500 올 매도 하고 다시 매수 한다. 죽겠네. 그죠. 이렇게 꼭 하시라 말씀드릴게요. 자 킥반 회원님들 카톡이에요. CM플러스 그대 제기된다. CM플러스 가지고 심축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M2N 관련 M2N 공시 듣는데 어떻게 할까요? 무의미하다. 뭐 편안하죠. 리얼하게 다 보여주는데 편안하고 있잖아요. 스킨앤스킨 대화 묻는 교 뭐 이런 거 모범생 많네요. 다 모범생 이네요. 모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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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솔직히 Mbenz 안앞에서 하나도 없지요. 다 팔아먹고 에디스 이브이 같은 거 사서 지금 X 떼고 있지요. 항상 저 영상 보시고 주시고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에 바탕을 두고 수익성 인지해야 됩니다. 솔직히 톡 바랍니다. 아나페스 엔벤처 있는 분만 나는 모범생 답 바랍니다.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죠. 그죠. 스키 스키 이야기 M20 이야기 한일 사료 이야기 한일 사료 그냥 만 32년 올랄때 겁더 이렇게 수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2시 7분이네요. 영상편집 없이 막바라 카페 올리고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오늘 장 몇 시간 뒤에 하열 장 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가입니다. 필 승